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재빈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11월의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51대 총학생의 새로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에도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에 반이 지난 지금 새로 총학생의 공략을 기반으로 한 학우들의 의견과 만족도에 대해 김나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학기 명대신문은 새로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174명의 입문캠 학우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0명의 학우들이 10점을 선택하였으며 35명이 9점 그리고 26명이 7점이라 답했으며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8.1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총학생회의 새로가 지난 학기에 이행한 공약 중 114명이 학점 완화, 19명이 재수강 학점 상한제 완화, 13명이 와이파이 전체 점검 및 확대 등 총 146명이 이에 만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28명이 이 외의 공약에 만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공약 내용 중 와이파이 전체 점검 및 확대가 45명으로 학우들의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28명이 체전 종복 확대, 22명이 총학생회 카카오톡 활성화에 불만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79명의 학우들이 공약에 대해 불만족한다며 아쉬움을 알렸습니다 2학기에 이행한 운동장 보수와 가을 축제 등 여전히 총학생회의 활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여전히 많은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공사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와 관련해서 늦은 안내 공지, 부담스러운 부스 입점비, 입점비의 예산안 및 결산안 추후 공개 등 총학생회를 향한 학우들의 아쉬움을 나타내며 총학생회에 더 많은 활약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한 학기, 총학생회 새로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건의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MBS 김나연입니다 앞으로도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학교 학우들이 학교 생활에 더욱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께서는 건강 유효하시며 MBS 뉴스 아나운서 이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